12장 쉐이딩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부분 잘 알려진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면서 그리고 또 실습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이 값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it에서 T12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이 파일은요.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직접 에디팅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데모를 할 텐데요. 제일 처음 파일이 index.start.html 파일인데요. 이거는 짝으로 T12.start.js 파일이라고 짝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보통은 제가 그전 세션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T11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텍스처잖아요. 텍스처를 쓰기 위해서는 또 몽구스라고 하는 로컬 웹서버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단계인 T10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 index.start.html을 실행해 보면 그 전에 T10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에서 달라진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텍스처 다음에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죠.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냥 버텍스 데이터를 글로벌 베리어블로 선언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makecub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makecube 함수가 그냥 버텍스 데이터를 그냥 로컬로 쓴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 attribute가 큐브를 만드는데 sizeX, sizeY, sizeZ를 패러메타로 받아서 size를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RGBA인데 RGBA 색깔은 원래 있던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의 순서대로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UV가 있었죠. UV는 11번 튜토리얼에서 이미 배웠지만 텍스처의 코디네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UV 코디네이트를 썼죠. 여기다가 제가 드립트 하나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NX, NY, NZ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큐브에 큐브가 있는데 큐브에 큐브가 여기가 만약에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었다면 뒷면의 방향이 지금 축 방향으로 하면 월드 좌표기가 우리가 오른손 좌표기를 쓰고 있잖아요. 오른손 좌표기를 쓰고 있으니까 Z가 이 방향이 플러스인데 여기가 이 뒷면에 봤을 때는 뒷면의 노말벡터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Z의 방향은 저쪽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Z값은 노말벡터의 Z값은 마이너스 2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면의 노말벡터는 001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하. 예를 들면 버텍스가 지금 앞면에는 버텍스가 4개 있잖아요. 삼각형 2개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삼각형에 버텍스가 6개가 있는데 이 6개 모두 노말벡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버텍스마다 노말벡터를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모두 여기는 또 이렇게 줬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바깥에 향해서. 박스의 바깥쪽을 향해서 노말벡터를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00-1, 1. left-side니까 left는 X가 음수겠죠? right-side는 X가 양수일 것이고 밑바닥은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니까 0-1, 0이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건 Y축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요. 노말벡터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걸 바꾸면 당연히 이 어트리뷰트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어트리뷰트에 대한 것들이 쭉 바뀝니다. 한번 제가 컨트롤 F에서 어트리뷰트를 찾아볼게요. 어트리뷰트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어트리뷰트가 여기 나왔어요. 버텍스 쉐이더에 여기 보니까 어트리뷰트, 마이버텍스, 마이 컬러, 마이 UV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마이노말, 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에러가 있네요. 처음 발렸는데, 벡터가 3죠. NX, NY, NZ를 했으니까 3개입니다.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3개에 보면 어트리뷰트, 여기 이제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쪽에서 버텍스 어트리뷰트가 0번 로케이션, 1번 로케이션, 2번 로케이션, 3번 로케이션인데 마이버텍스, 마이 컬러, 마이 UV, 마이노말이 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0, 1, 2, 3을 assign 해줬어요. 바인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렌더 씬이죠. 렌더 할 때 이네이블 버텍스 어트리뷰트 0번, 1번, 2번, 3번 어트리뷰트를 이네이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데이터는 버텍스 버퍼 데이터에 들어있는데 총 48개, 그러니까 12개죠. 생각해보시면 XYZ, RGBA, 그 다음에 그 다음에 UX, UI, UV, 그 다음에 XY, NX, NY, NZ 그러니까 총 12개니까 48바이트가 되겠죠. 총 48바이트고 당연히 첫 번째 XYZ는 첫 번째 로케이션에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28번째, 36번, 6바이트를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NX, NY, NZ가 시작되겠죠. 애트리뷰트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그쵸? 로테이션 하면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전 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쉐이딩 코드를 안 넣어줬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넣어줄 쉐이딩 코드는 뭐냐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렘버트 쉐이딩이라고 하는 디퓨즈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디퓨즈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이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뭘 그렸냐면 큐브를 그렸어요. 큐브를 그렸죠? 큐브를 그렸는데 이 큐브가 좌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큐브의 정중앙이 0,0 월드 좌표계의 0,0이 이 큐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큐브의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에 0,0,0이 있었고 이것들의 버텍스의 좌표들은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좌표가 돼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델 자체가 로테이팅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팅 했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폰은 뭐라고 불렀냐면 모델 트랜스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 트랜스폰에다가 또 뭘 트랜스폰을 했냐면 뷰 트랜스폰을 했어요. 뷰 트랜스폰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우리 코드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카메라를 어디다 위치시켰냐면 여기다 위치시켰어요. 어디냐면 이쪽이 오른손 좌표계죠? 오른손 좌표계로 오른손 좌표계니까 X, Y, X, Y, 그렇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Z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월드 좌표, 빨간색의 월드 좌표계였는데 이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0, 0, 2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의 좌표는 0, 0, 2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0, 0, 0, 빨간 좌표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에 0, 0, 0, 0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는 트랜스폰으로 바꿨기 때문에 바꾼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면 이 눈의 위치는 뷰 트랜스폰을 하고 나면 당연히 0, 0, 0, 0이 됩니다. 눈의 위치가 0, 0, 0, 0이 되고요. 뷰 좌표계예요. 카메라 좌표계고 빨간색은 월드 좌표계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 있을까요? 이 원점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 좌표계로 보면 X, Y, Z는 역시 아직 이쪽 방향 눈 뒤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원점은 어디 있냐면 원점의 좌표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0, 0,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텍스는 0, 0, 마이너스 1.5 이 버텍스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Z값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X, Y값은 마이너스 0.5에서 0.5가 되겠지만 Z 좌표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 좌표계를 왼손 좌표계로 바꾸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찌그러트리죠. 뷰잉 플러스 트럼으로 찌그러트리는 작업이 P-Transform이죠. P-Transform. P-Transform을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쉐이딩에서는 P-Transform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조명기구를 위치시켜야 돼요. 그런데 조명기구를 위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박스 기준의 좌표로 봤을 때 월드 좌표기 위해서 박스에 이쪽을 가리키고 있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박스가 로테이트라면 이 조명기구도 이렇게 같이 로테이트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방법 1이에요. 방법 2 박스가 로테이트하는데 따라 돌지 말고 조명기구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눈하고 똑같은 위치에다 이렇게 놔둬. 그러면 이 박스가 돌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겠죠. 대신 조명기구가 움직이면 조명기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쪽이 편하냐. 둘 다 그렇게 두 개 다 어렵지는 않지만 첫 번째 우리는 그냥 라이트 라이트는 보라색을 할게요. 보라색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는 이 뷰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라이트의 위치가 0, 0, 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라이트가 어디 있겠어요? 눈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려고 한 건 버텍스 쉐이더에서 그럼 각각의 버텍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버텍스 좌표에다가 이 버텍스에다가 VM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버텍스가 눈에서의 어떤 벡터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프론트 페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Y 좌표는 0.5 그 다음에 Z 좌표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좌표의 값이 바뀝니다. 이 좌표의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이 벡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눈을 원점으로 했을 때의 이 벡터예요. 그렇죠? 이 벡터가 V 곱하기 M 곱하기 V 하면 이 벡터가 되죠. 그런 다음에 노말 벡터를 우리가 줬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각각의 벡터에서 노말 벡터를 줬어요. 노말 벡터가 어떻게 줬냐면 프론트 페이스의 경우엔 이렇게 노말 벡터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줄게요. 노말 벡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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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고요. 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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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그러면 아 라이트의 결국 이 위치가 이 위치하고 이게 V 벡터고요. 그 다음에 노말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의 위치를 어디다 위치했을 때 라이트의 위치가 L이라고 하면 L 벡터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L 벡터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벡터를 빼면 그 벡터를 빼면 이 벡터를 빼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냐면 이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라이트에서 버텍스에서 라이트로 가는 법 그렇죠? 이 버텍스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이트 방향 그렇죠? 라이트의 방향 라이트 디렉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라이트의 방향과 이 노말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 라이트 벡터는 예를 들면 노말라이즈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노말라이즈를 한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벡터 모두 노말 벡터 라이트 벡터 모두 노말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이 V벡터 그 버텍스 그러니까 노말 방향과 라이트의 방향이 일치하면 1에 가까워질 것이고 작아지면 0이 나오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 이 이 큐브가 로테이트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초란색 초록색 벡터는 로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테이트에 대해서는 함께 로테이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매트릭스가 로테이트만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슬레이트도 있고 스케일링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트랜스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M매트릭스 또는 V매트릭스에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 그럼 노말 벡터를 어떻게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식을 통해서 풀어보면 예를 들면 봐요. 어떤 버텍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텍스에다가 노말 벡터만큼을 더합니다. 그럼 어떤 버텍스가 나오겠어요? 음. 노말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 새로운 버텍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 버텍스 벡터 더하기 노말 벡터를 한 것에다가 매트릭스 V하고 M을 곱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는데 대략 뭐 대략이 아니라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냥 이 매트릭스에서 트랜스레이트를 빼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트랜스레이트 파트 부분을 빼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 VM 매트릭스에다가 버텍스를 곱할 때 우리가 버텍스를 곱할 때 XYZ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뭘 뭐죠? 예. 헤테로지니어스 코디니트를 만들기 위해서 2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2를 집어넣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프로젝션 트랜스폰을 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뭐 했냐면 트랜스레이트를 매트릭스의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XYZ 한 다음에 이 W 코디네이트에다 0을 집어넣으면 트랜스레이트 파트도 사라지고 프로젝션 파트도 사라진 트랜스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것하고 똑같아져요. 노멀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을 봤더니 첫 번째 프레그먼트 쉐더 지금 이전에 봤던 스타트 코드에서 그 다음에 T12DiffuseVS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프레그먼트 쉐더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버텍스 쉐더에서 베딩으로 넘어온 베리어를 그냥 인터폴레이트 해서 그렸어요. 좋아요. 그런데 버텍스 쉐더를 가보니까 조금 많이 코드가 추가됐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니폼으로 라이트 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라이트 포지션은 제가 지금 0,0,0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0,0,0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카메라 좌표계를 쓰려고 해요. 카메라 좌표계에 있는 좌표계니까 0,0,0은 눈하고 똑같은 위치에 라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링으로 컬러를 넘겨줬어요. 첫 번째 한 게 뭔가 봤더니 뷰 매트릭스 곱하기 엠 매트릭스 그러니까 버텍스가 로테이트를 하겠구나. 그런데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로 바뀌냐면 뷰 코지네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럼 VMV는 모든 버텍스가 뷰 코지네이트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0,0,0이었던 게 눈이 지금 우리 0,0,2에 있잖아요. 교수님 누가 왜 0,0,0,2에다가 갖다 놨나요? 예전에 뷰 트랜스폰 기억해 보시면 그 코드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뷰 트랜스폰을 만들었냐면 루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루켓으로 만들었는데 눈의 위치가 0,0,2이고 0,0,2에서 0,0,0을 바라보고 있어 어펙터는 0,1,0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뷰 잉 트랜스폰에 따라서 뷰 코지네이트로 바뀌면 카메라 코지네이트로 바뀌면 VMV는 0,0,0은 0,0,0,2가 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바뀌어요. 또 뭐 하나 해나 봤더니 똑같이 트랜스폰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마이노말 마이노말은 벡터 3개로 NX, NY, NZ가 넘어왔는데 거기다가 네번째 컴포넌트 W 컴포넌트에다 0을 집어넣고 매트리스를 곱했어요. 그럼 트랜스폰, 트랜스폰 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노말 벡터가 어느 방향에 있는가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하나 봤더니 D는 랭스에서 라이트 포지션에서 버텍스까지의 거리래요. 라이트 포지션은 우리가 어떤 라이트 포지션, XYZ를 넣어줄 텐데 아하, XYZ에서 저기까지 버텍스까지의 거리구나. 지금 우리가 버텍스 쉐도를 고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라이트 벡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이트 포지션 빼기 버텍스래요. 그러니까 버텍스 기준으로 라이트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를 계산한 거겠죠. 그게 라이트 벡터고 라이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노말 벡터하고 도트, 내적을 했어요. 내적을 하고 나서 그 값을 내적을 했으면 스켈라 값이 나오죠. 플로트 포인트로 스켈라 값이 나오는데 디퓨즈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디퓨즈 값을 스켈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 다음 줄에서는 디퓨즈를 디퓨즈를 네 1 나누기 디퓨즈 곱하기 1 나누기 이거는 그냥 디퓨즈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디퓨즈 나누기죠. 디퓨즈 나누기 1 더하기 0.5 곱하기 D 좌석 그러니까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분모가 있으니까 결국은 네 디퓨즈 값은 작아지게 돼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디퓨즈 값은 커지게 되고 근데 여기 1 더하기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디퓨즈 값이 예를 들면 이 나누는 부분이 0.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1보다는 항상 커요. 그리고 D는 디스턴스니까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디퓨즈 값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계산했던 제 포지션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이 칼라 값에다가 칼라 값에다가 디퓨즈 값을 곱했어요. 그래서 칼 칼 아니 그렇죠 여기서 버텍스 오버 오브젝트는 각각의 버텍스의 칼라 값에다가 디퓨즈 값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칼라는 어두워지면 어두워졌지 밝아지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그 인덱스 디퓨즈 vs.html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게 Depth 테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그랬더니 프론트 페이스가 보였고요. 애니메이션 켜볼게요. 그랬더니 우와 멋있죠. 네. 빛이 0,0 이게 이제 라이트 포지션인데 라이트 포지션을 조절해가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어요. 아하 라이트가 지금 카메라 위치에 있으니까 라이트를 줄여서 음수 쪽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네. 네. 밝아지겠죠. 그러다가 오 까매졌는데요. 왜 까매졌을까요. 생각해보시면 아하 아예 박스의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박스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면 밝아지겠죠. 밝은 지점이 딱 보이죠. 그죠. 그리고 멀리 가면 음 어두워질 거예요. 아 오케이 아 그런데 이게 거리에 따라서 너무 많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부분 조절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나 어두워지는 거를 0.025 10분의 1로 줄일래. 그러면 다시 렐로드 해볼게요. 렐로드 하고요. 다시 Depth-test 켜고 애니메이션 돌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거리를 멀 아까보다는 조금 박스가 밝아진 것 같죠. 그리고 거리를 멀어져도 그렇게 많이 어두워지지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지긴 어두워지는데 아까보다는 덜 어두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박스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이게 여기로 가면 거의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Depth-test 안 하고 시저링 테스트를 켜고 시저 테스트 아니죠. 컬링을 켜고요. 컬링을 안쪽 프론트 페이스를 해버리면 오 네. 라이트가 안쪽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네요.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이트가 안쪽에 있거나 저쪽 뒤쪽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고요. Depth-test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때 잘 보십시오. 제가 어떤 면을 정치관리 정지시켜 한번 볼게요. 정지시켰어요. 봐요. 빨간 면에 라이트를 가까이 가볼게요. 어? 가까이 갔는데 왜 어두워지죠? 까매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 면 뒤쪽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밝아지다가 멀리서 어두워지다가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밝아지다가 다시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뒤쪽으로 넘어가기 전인데 어두워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면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는데 이 면의 조명이 잠시만요. 조명이 조명이 이렇게 된 조명이 굉장히 가까이 이 면에서 이 면에서 가까이 이렇게 떴어요. 가까이 떴어요. 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가 빛을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비치겠죠? 그래서 이 노말 벡터하고 이걸 계산했더니 여기는 이 정도 밝아 밝아 그런데 하필이면 이 조명기구가 이 면에 정 중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XY 좌표가 0,0이에요. 0,0이고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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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요 여기쯤 있을 땐 밝아 밝아 하다가 잘 보세요.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레그먼트 쉐이더한테 뭘 넘겨줍니다. 이 정도 밝아 라고 하고 프레그먼트 쉐이더한테 넘겨줬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냐면 조명기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밝아야죠. 여기는 어둡고 왜? 뭐니까 여기는 어둡고 여기 여기에는 어둡고 여기가 밝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봐요. 조명기구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노멀벡터하고 많이 꺾어졌고 그 다음에 거리도 멀어. 그러니까 어두워. 어두워요. 어두워. 여기도 어두워. 여기도 어두워. 여기도 어두워. 그러면 이 삼각형을 계산해요. 이 삼각형의 색깔을 칼날 값을 베링에다 넘겨주고요. 프레그먼트 쉐이더는 이 까만색을 인터폴레이트 해요. 그러니까 까매져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버텍스 쉐이더로 넘겨줘 봐야 버텍스 쉐이더가 하던 것이 아니라 프레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코드는 그러면 그 코드는 어디냐면 똑같은 코드는 똑같이 시작하는 이름인데 t12dp주에 t12dp주 fs를 보면 됩니다. 한번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프레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를 봤더니 어? 프레그먼트 쉐이더의 기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케이. 그럼 먼저 버텍스 쉐이더부터 볼게요. 버텍스 쉐이더를 봤더니 어허 오케이. 마이버텍스는 이렇게 돼있고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데 어? 베링이 두개가 늘었어요. 어? WMV? 아까 WMV는 어디있었지? 네. 그냥 로컬 베리어블인데 이번에는 WMV를 베링으로 놨어요. 아하 그러면 뷰 카메라 좌표계에 있는 버텍스 좌표하고 노말 벡터를 베링이라고 하는 거는 넘겨주는 거예요.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가 그런 다음에 VMV하고 VMNN을 계산했는데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버텍스 버퍼를 엠매트릭스하고 V매트릭스하고 곱한 다음에 벡터 세 개만 뜯어가지고 VMV에다 보내줬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 헤테로지니스 코팅네이트 W좌표계에다가 0을 집어넣고 노말 벡터를 트랜스포만 한 다음에 트랜스포만 된 노말을 보내줬구나. 그 다음에 컬러도 마이 칼라에 보내줬구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버텍스 쉐이더에 있었던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D계산하고 라이트 벡터 계산하고 맞어. 어 그런데 노말라이저 VMN을 했네. 이건 뭔가 생각해봐야죠. 왜 노말라이저를 했을까. 어? 노말벡터를 트랜스포만 한 거니까 노말벡터가 아닌가? 그냥 원래 사이즈가 1이 되지 않나? 근데 왜 노말라이저 했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노말라이저 안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베링으로 넘어간 어떤 값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나요. 우리 색깔을 넘겨줬으면 색깔이 인터폴레이션 됐어요. VMV하고 VMN은 벡터예요. 벡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그 면에서 아까는 뭘 계산했냐면 네. 여기는 까만색 여기는 까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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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색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는데요. 인터폴레이션으로 뭘 넘겨줬냐면 이 위치하고요. 벡터를 넘겨줬어요. 어? 그러면요. 프레그먼트 쉐이더 무슨 일이 납니까? 이 픽셀 계산할 때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의 위치는 여기 얘 위치는 여기고 아 노멀벡터는 예를 들면 얘가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음 노멀벡터는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 인터폴레이션이니까. 음 여기서는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 여기서는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 여기서는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라이트가 이쪽 방향이 라이트의 계산을 볼까요? 라이트 라이트 식을 봤더니 라이트 벡터는 라이트 포지션 백 그러니까 벡터에서 라이트를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벡터잖아요. 그러면 요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어? 라이트 벡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네. 노멀벡터하고가 같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아져요. 밝아지게 됩니다. 흥. 너무 좋죠. 근데 왜 아 교수님 그런데 왜 이거를 아까 노멀라이지를 또 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멀벡터가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이 노멀벡터는 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멀벡터 음 노멀벡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뺑 한 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노멀벡터 1이 N1이 이렇게 돼 있고요. N1이고요. N1 N2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인터플레이트 하라고 하면 예쁘게 음 그럼 중간껀 뭐게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원을 그려가지고 요기 요기 이게 중간 꺼지 근데 인터플레이트가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짧아졌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노멀벡터 이렇게 돼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중간값은 뭐예요? 네. 중간값은 0이 나와요. 제로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멀벡터 벡터 같은 걸 인터플레이트 할 때 베링으로 넘겨줄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크기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플레이트 된 벡터의 크기를 다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노멀라이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iffuse fragment shader 어? 똑같은 거 같은데요? 네. 그럼 크기가 비슷하도록 조금 줄이고요. depth test 켜봤어요. 똑같은데요? 토글 애니메이션 해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가까이 놓고요. 초록색 면에 가까이 놨어요. 초록색 면에 가까이 놓고 라이트를 가까이 가까이 붙여 볼게요. 붙이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초록색 초록면에 라이트 가까이 갔나 봐요. 와우 그렇죠? 이런 이펙트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반짝거리는 거의 그런 효과 같은 라이트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쯤 돼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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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밝은 곳이 중간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데 버텍스 쉐이더 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갖다 붙여도 그렇게 안 돼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프레그먼트 쉐이더 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요. 오! 이 부분만 밝아. 이 부분만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밝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와! 버텍스 쉐이더 그러면 버텍스 쉐이더로 이 렌더링을 해야죠. 왜 아니 프레그먼트 쉐이더로 렌더링 해야죠. 예쁜데 왜 버텍스 쉐이더로 하나요? 네. 당연히 버텍스 쉐이더로 하는 게 프레그먼트 쉐이더로 하는 것보다 지금 거의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프레그먼트 쉐이더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에서 할 건지 아니면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성능 이슈예요. 그리고 품질 이슈예요. 난 품질이 좋기를 원해. 그럴 때는 당연히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해야 되고 나는 성능이 좋기를 원해. 그러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 면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예를 들면 이 네모가 어떤 얘가 좋을까. 그래. 이 네모가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프레그먼트 쉐이더로 꼭 렌더링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작은 조각들이 있으니까 여기 밝은 것이 이 버텍스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서피스 아주 작은 패치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버텍스 쉐이더만으로도 충분한 품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하는 것보다 버텍스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쓰는 것보다 버텍스 쉐이더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 거죠.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를 추가할 텐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디퓨즈라고 하는 모델은 디퓨즈라고 하는 모델은 면에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라이트가 닫자마자 모든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스페큘라라고 하는 건데요. 스페큘라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빛이 들어온 것에 노말 벡터 방향의 대칭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 벡터를 R이라고 해볼게요. 이 R 벡터 방향으로 빛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 눈이 있으면 그렇죠? 눈이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온 곳이 눈하고 같은 각도에 있으면 굉장히 밝을 것이고 눈이 먼 각도에 있으면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코사인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어? 코사인 그래프? 그럼 내적이죠. 이 벡터와 R 벡터와 이 눈에 그러니까 이 이 버텍스에서 눈과에 가르키는 방향과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걸 이제 V 벡터라고 하면 V 벡터와 R 벡터와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게 한 번 프로그램을 짜 볼게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구요? 네. 지난 이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스페큘라 라이트라고 해요. 스페큘라. 스페큘라 라이트를 한 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페큘라 라이트가 추가된 코드는 T12 스페큘라.js 파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 디퓨즈 Fs 프레그먼트 쉐이더 코드를 수정해서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페큘라 라이트를 어? 교수님 스페큘라를 버텍스 쉐이더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삼각형 패치가 아주 작게 쪼개져 있다면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비주얼 효과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페큘라 이펙트는 이렇게 버텍스가 마다 해가지고는 이 효과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죠. 생각해 보면 면이 있는데 버텍스에서만 계산해? 근데 그 면 중간에 하필 거기서 전반사가 스페큘라 라이트 반사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안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스페큘라 라이트에 대한 쉐이딩은 프레그먼트 쉐이딩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시면 비슷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뭐가 디퓨즈까지 계산했는데 디퓨즈 계산한 값이 0보다 크면 했어요. 0보다 크면 그게 무슨 뜻이죠? 광원은 광원은 얘가 어떤 면이 광원을 향해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0보다 작다는 뜻은 광원의 반대쪽 면이 광원의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 되죠. 스페큘라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if문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r은 뭐냐면 리플렉트 이게 뭔가요? 쉐이더에 들어있는 반사되는 각도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 파라마타가 뭐냐면 라이트 벡터 라이트의 방향과 노말 벡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항상 라이트 벡터 마이너스 방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노말 벡터 그러면 노말 벡터 기준으로 네 리플렉트 벡터를 계산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r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노멀라이즈 vmv 이건 vmv는 뭔가 알잖아요. 우리가 vmv는 뭐였어요? 네 노 뷰 그 버텍스에 버텍스에다가 눈에서 버텍스를 향한 벡터였어요. 교수님 우리 지금 프레그먼트 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인터폴레이트 된 값이에요. 다시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 줄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아까 vmv는 뭐냐면요. 교수님 버텍스 좌표를 m 곱해서 v 곱해서 베딩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럼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vmv1 vmv2 vmv3가 계산되서 왔겠죠. 베딩으로 넘어왔겠죠. 그럼 이 중간들은 어떻게 되냐. 이 벡터 삼차원 벡터가 인터폴레이트 돼요. 예를 들면 얘는 여길 가르치고 있고 얘는 여길 가르치고 있고 얘는 여길 가르치고 있다면 얘들 도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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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레이트 된 벡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인터폴레이트 된 벡터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리플렉트 벡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리플렉트 벡터와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는 한강 0,0이니까 vm 매트릭스 곱한 상태니까 그걸 곱해서 뭘 했나 봤더니 네 도트 프로젝트를 했어요. rvector하고 vvector하고 그게 스페클라 앵글이래요. 스페클라 앵글 해놓고 여기다가 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디퓨즈 가지고 줄인 것처럼 스페클라를 가지고 파워 오브 스페클라 앵글에 8승을 8승을 한 거예요. 8승 그러면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도트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도트 프로덕트를 한 거를 8승을 했다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코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0에서 1이죠. 교수님 마이너스 2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디퓨즈 값이 0보다 큰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식에서는 코사인 값은 0에서 1까지 값밖에 못 가져요.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 코사인 세타 값을 코사인 세타 값을 n승을 했어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줄어들죠. 1이 아닌 경우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 n승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빼쪽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n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뭐처럼 작동하냐면 조금 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반짝하고 카메라하고 같은 방향이 됐을 때 반짝하는 리플렉션 하는 부분이 좁을 거냐 넓을 거냐를 결정하는 데 쓰여요. 일단 제가 얘를 80이라고 써볼게요. 80승 네. 그러고 나서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스페큘라입니다. 인덱스 스페큘라 열면 스페큘라 점 제이에스파이 열리게 돼요. 와 아까는 없었던 반짝이 어 이거 스페큘라 맞나요? 스페큘라 여러분들 디퓨즈로 만드는 반짝거림과는 완전히 다른 반짝거림이 만들어집니다.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네.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얘가 라이트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라이트와 카메라의 위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카메라 위치를 뒤로 빼면 이렇게 되고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고요. X방향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하면 카메라가 라이트가 약간 카메라의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X 오른쪽에 이렇게 카메라의 오른쪽 위쪽에 약간 뒤쪽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반짝이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번쩍번쩍 예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80승을 했는데 그럼 8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8승을 하고 릴로우 해볼게요. 그러면 와! 하얘졌어요. 그러면 네. 뎁스 테스트 켜고요. 토글에니메이션 하면 와! 되게 넓어졌어요. 이거 뭐죠? 제가 잘못 고쳤나요? 어디를 고친 거죠? 아! 네. 0승을 했네요. 8승을 한 게 아니라. 0승을 하니까 전부 1이 됐죠? 네.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니까요. 8제곱을 고칠게요. 릴로우 네. 조금 넓어졌어요. 아시겠죠? 뎁스 테스트 켜보면 네. 이렇게 아까 화난 영역이 넓어진 느낌 보이시죠? 그러면 화 키우면요. 800승을 하면 800승을 하면 릴로우드 네. 아주 작아졌어요. 뎁스 테스트를 켜면 토글에니메이션 하면 아주 조그마한 영역에서만 반짝거려요. 그렇죠? 어! 근데 교수님 왜 얘가 색깔이 섞이나요? 마지막 색깔 봅시다. 프레그먼트 칼라는 컬러 곱하기 디퓨저 아까 디퓨저 할 때 있었던 건 똑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벡터4 1111 응? 이거 흰색이잖아. 흰색 여기다가 스펙큘라를 곱해서 더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디퓨저 칼라에다가 스펙큘라 부분을 더해준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스펙큘라를 다른 색깔 스펙큘라도 만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스펙큘라는 빨갛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0, 0, 0을 1, 0,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릴로드하고요. 어! 스펙큘라가 빨갛게 터졌어요. 좀 널찍하게 아까 원래대로 80승으로 해볼까요? 네. 80승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스펙큘러가 빨간 스펙큘러가 나왔어요. 그렇죠?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네. 네. 켜면 이렇게 돼요. 빨간색이 더해진 스펙큘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퍼지는 빨간 라이트를 저기다 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 어! 그러면 교수님 그럼 디퓨즈만 디퓨즈만 넌 디퓨즈만 계산하는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렘버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 렘버트 모델보다는 이렇게 스펙큘러까지 다 집어넣은 펑셰딩이 좋은 거네요? 네.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재질이 어떤 어떤 물체의 표면이 여러분들 카메라에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면 당연히 스펙큘러를 켜서 렌더링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또는 이 물체는 스펙큘러가 약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디퓨즈 오브젝트 해요. 이 물체는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A4 용지 대표적인 디퓨즈 물체입니다. 여러분들 A4 용지를 조명 여기 지금 제 앞쪽에 조명 기구가 있는데 반짝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A4 용지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펙큘러를 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종이처럼 안 느껴져요. 비닐 종이처럼 느껴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 컬러하고 디퓨즈하고 이거 섞는 비율을 조금 덜 섞으면 스펙큘러가 너무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0.5만 해요. 그래도 됩니다. 이런 비율들을 그럼 이런 비율들을 결정하는 물리적인 법칙은 무엇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쉐이더에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펙큘러 부분이 조금 뭐랄까 좀 들 반짝거리죠? 아주 밝지 않고 약간 은은하게 비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쉐이딩 랭귀지에서 맘대로 자기가 정해서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얘가 쉐이딩 랭귀지인 거예요. 스펙큘러를 켠 이 모델이 결국 이게 퐁 모델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퐁블린 모델인데 퐁 쉐이딩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을 버텍스 쉐이더 까지 만 가지고 다 만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로드 쉐이딩 이라고 그래요. 그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로드 쉐이딩 그 다음에 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퐁 쉐이딩 이라고 해요. 퐁 쉐이딩 은 당연히 그로드 쉐이딩 보다 계산 양이 많죠. 하지만 렌더링 품질이 좋아요. 여러분들 교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디퓨즈를 계산 디퓨즈를 계산하는데 노멀 벡터 하고 라이트 벡터를 내적 하고 저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하는 다 이거 전부 이해하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이 코드를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퐁 쉐이딩 코드를 가져다가 아하 이렇게 하는 거 구나 이렇게 하는 거 구나 보고 제가 참조해서 제가 좀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거 가져다 쓰는 거 괜찮아요. 자기가 혼자 다 생각해서 계산해 가지고 수식 만들어서 쉐이딩 코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각각의 페라멘터들이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다가 1 0 여기다 빨간색으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날 건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비율이 0.5 을 곱하면 어떻게 그 요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아하 이 부분이 스페큘러 부분이고 이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플래시 쉐이딩 과 스무드 쉐이딩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랬어요. 플래시 쉐이딩 이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큐브에 다 한 것이 플래시 쉐이딩 큐브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노말 벡터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노말 벡터 이 큐브에서 보면 큐브에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을 때 각각의 버텍스에서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삼각형을 그릴 때 노말 벡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삼각형을 그릴 때는 삼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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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벡터를 줬어요. 당연히 윗면 그릴 때는 윗면 그릴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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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줬죠. 노말 벡터를 그렇게 해서 라이트 벡터와 노말 벡터와 카메라 벡터가 카메라가 어디에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노말 벡터들이 여기서 인터블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이렇게 되겠죠. 인터블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론 당연히 라이트가 가까이 있을 땐 여기가 밝고 여기가 밝고 그렇죠. 여기가 밝은 적이 있었죠. 돼요.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예를 들면 이 면을 그릴 때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됐던 4개의 노말 벡터가 노말 벡터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꽤 멀리 있다면 이 색깔은 거의 비스무리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만큼 이었고 같은 버텍스 이지만 여기서는 이 방향이었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었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과 이 면은 렌더링을 했을 때 여기 바운더리에서 불연속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90도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원통을 그리려고 해요. 원통을 그리는데 원통을 그리려면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면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면은 예를 들면 이 면은 어떻게 돼요? 공면이잖아요. 공면 공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이 여기를요 원통을 그린다고 생각하셨으면 로테이션 하면서요 여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잘게 자를까요? 한 360개로 잘라요. 오케이 360개 잘라요. 그럼 버텍스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굉장히 720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도 없이 버텍스를 많이 잘라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36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10도씩 매 10도씩 잘랐어요. 그러면 10도씩 잘랐는 결국 이렇게 여기 대칭이니까 결국은 삼각형을 만들겠죠?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10도씩 잘랐는 면을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를 제가 확대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큐브 우리가 그릴 때처럼 노멀벡터를 노멀벡터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다면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선이 다른 경계면이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경계면이 보여지게 하는 것을 플랫 쉐이딩 이라고 합니다. 플랫 쉐이딩 그리고 어? 나는 지금 이거를 삼십 육각형을 그린 것이 아니고 저기 실린더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했어요. 그러면 이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중간쯤 이 방향에 이렇게 노멀벡터를 줘. 이쪽 삼각형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 삼각형 그릴 때도 이걸 쓰고 이 삼각형 그릴 때도 이 노멀벡터를 써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경계선이 없이 부드럽게 인터폴레이션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 노멀벡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 노멀벡터가 있는데 이 노멀벡터가 서서 이렇게 인터폴레이트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터폴레이트 된 그것에 의해서 그럼 여기도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인터폴레이트 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조명기구를 넣고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인터폴레이트 되는 거 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Smooth Sha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좋은가요? 제가 그랬죠. 잘못된 질문이라고 내가 36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플랫 쉐이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통을 그리고 싶으면 스무드 쉐이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어떻게 짜놨냐면 스무드 쉐이딩 실린더 쉐이딩 여러분들 코드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큐브를 만든 함수 대신에 메이크 실린더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플랫 쉐이딩 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버텍스 들을 내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보냈고요. 스무드 쉐이딩 은 연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설명하냐면 버텍스를 첫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두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둡니다. 세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두고요. 네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주고 다섯 번째도 버텍스를 여기다 두고 여섯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둡니다. 버텍스 번호가 0 1 2 3 아이고 어디갔죠?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습니다. 10도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노말 벡터는 어떻게 해산해 주냐면 이렇게 사인 코스 사인 함수로 이렇게 노말 벡터를 만들어 넣었어요. 아니 교수님 이렇게 해서 그리면 삼각형이 안그려지죠? 버텍스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 아니지요? 네 안그려집니다. 맞아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무드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렸어요. 그랬는데 어? 슬린더 비슷하다고 어? 제가 집어뽑히면 그리겠는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드로우 모드가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돼 있어요. 트라잉글 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네. 제가 버텍스를 어떻게 주었냐면 그냥 조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줬고요. 노말 벡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트라잉글 스트립이기 때문에 트라잉글 스트립은 어떻게 된다고요? 0, 1, 2로 삼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죠? 1, 2, 3으로 삼각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2, 3, 4로 삼각형을 그려요. 그런데 버텍스 애트리뷰티를 중복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삼각형을 그려지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요. 봐요. 교수님! 그러면 트라잉글 스트립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0, 1, 2 시계반대방향 그러면 1, 2, 3 어! 이건 시계방향 그러면 아까 트라잉글 지루 그린 게 그래서 이게 안 그려진 건가? 잠깐만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여기서 데프트 테스트를 하지 말고 컬링 테스트를 하면요. 어? 제대로 그려지는데? 트라잉글처럼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뭐야?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했는데? 그럼 프론트는? 내부 쪽이 보이고? 백은? 외부 쪽이 보이고? 왜 잘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한 게 이겁니다.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0, 1, 2 1, 2, 3 이렇게 해갖고 그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그리면 0, 1, 2 와 같은 방향으로 그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시계반대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시계반대방향으로 2, 1, 3 그 다음 삼각형은 2, 1, 3 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삼각형은요? 2, 3, 4 입니다. 2, 3, 4 그래서 컬링 테스트를 하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트라잉글 스트립으로 그릴 때는 그러면 컬링 테스트를 못하는 건가? 아니요.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라잉글의 오더가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0, 1, 2 0, 1, 2, 3 2, 3, 4 가 아니라 0, 1, 2 2, 2, 1, 3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네 순서가 바뀐 거겠죠? 4 3 5 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더가 바뀌어 가면서 모든 트라잉글이 전부 같은 방향을 첫 번째 삼각형과 같은 방향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를 설명할 텐데 이건 두 번째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트라잉글 스트립을 그리는데요. 쉐입은 이렇게 되겠죠. 쉐입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를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추가했냐면 첫 번째 버텍스를 여기다 넣었어요. 0 1 넣었어요. 0, 1 넣었고요. 그 다음에 눌러와서 2 3번 버텍스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말 벡터는 어떻게 줬냐면 0, 1, 2, 3 4 버텍스 모두 똑같은 노말 벡터 값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삼각형이 나오겠죠. 삼각형이 나올 때 버텍스를 중복시켰어요. 4 5 6 7 했어요. 그리고 이 4, 5, 6, 7은 이렇게 됐어요. 노말 벡터가 4, 5, 6, 7은 이쪽 방향을 할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0, 1, 2 그 다음에 2, 2, 1, 3 하여튼 뭐 그렇게 삼각형을 그렸는데 2, 3, 4, 4, 5, 6 삼각형은 어떻게 이 선상에다 어떻게 그리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2, 3, 4, 5 같이 이렇게 중복된 중복된 버텍스는 그러면 이 길이가 0이잖아요. 폭이 0이잖아요. 폭이 0이 삼각형은 안 그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려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텍스를 제너레이트한 코드를 짰어요. 어떻게 짰었냐면 플랫을 보면 플랫과 실린더 그냥 스무드하고 차이는 버텍스가 중복되도록 이렇게 길어졌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X와 Z 값을 바꿔주는데 여기서 노말 벡터 값을 계산할 때 노말 벡터 값을 계산할 때 계속 똑같은 값이 들어가도록 반복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버텍스의 포지션은 I plus 1으로 그 다음 버텍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말 값을 저장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그려지나요? Cylinder flat을 한번 볼게요. Cylinder flat을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제가 Depth 테스트를 켜볼게요.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 어떻게 다릅니까? 교수님 쉐이딩 무슨 색인가요? 예 제가 여러분들과 좀 전에 만들었던 스페큘라가 포함된 펑 쉐이딩을 했습니다. 펑 쉐이딩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럼 플랫 쉐이딩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36각형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삼각형이 다른 노말 벡터를 가질 수 있도록 중복해서 노말 벡터를 주어야 하고요. 스무드하게 그리고 싶다 할 때는 노말 벡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각각의 마다 중간중간 값을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노말 벡터를 주면 이렇게 스무드 쉐이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드를 GitHub에 넣어놨으니까 GitHub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꽤 긴 설명이었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여러가지 값을 바꾸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코드를 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수고 많이